여기 있겠네 잼 쏟았다 저기 휴지가 있거든요 비밀이야 휴지 갖고 와야지 아니 이게 왜 내가 잼을 눌렀는데 왜 이게 입구가 반대로 돼 있지? 당황스럽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왔어요 휴지 있어요 아니야 매니저님 부르지 마 나 여기 휴지 갖고 왔어 휴지 갖고 왔어 여기 있다고 또 사고를 쳤다고? 아니에요 사고 안 쳤어요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 일상에서 있을 법한 그런 것들 일상 이건 사고가 아니죠 여러분 잼 흘려보신 적 없으세요? 그거 참 큰일인걸 살면서 잼 한 번을 안 흘려봤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사람이 100살을 살면 그중에 한 번쯤은 잼도 흘려보고 그래야지 지루... 아니야 지루한 일상에 잼을 흘리는 일에 그럼 우리가 로켓... 로켓잼이었겠죠 아니야 로켓잼 재밌당 우리 벌써 이야기한 지 50분이 됐어 몰랐죠? 무슨 얘기하다가 50분이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캐치드 얼굴 보러 왔다가 50분이 지났네 아니 우리 50분 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 왜 잼 이야기를... 잼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? 잼 요니 잼 요니로 기억하면 안 돼요 잼 흘리러 왔다가 그만이래요 진짜 아니 왜 캐치들 그런 것만 기억해 나 다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어 아니 잼이 뭐가 강력해 나 심지어 캐치들... 아니 나 캐치들 보는 눈 앞에서 이렇게 흘린 것도 아니고 여기 카메라 밖에서 혼자 이렇게 만지다가 흘리고 이렇게 딱 끈 건데 왜 그게 강력해요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진짜로?